제1회 코로나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 실천을 위해 내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. 적용 범위는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, 대중교통과 의료기관, 종교시설 등 개인적인 공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장소에서 적용됩니다. 하지만 각 시군은 실제 단속에 나서기보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.